저 계속 꿈에서, 계속 달렸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좀 빨리 가겠는데요? 우리 팀 10분에 모이기로 했는데 10분 늦었나요? 정확히?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선생님 맞춰요. 선생님 맞춰요. 아니 이거 우리. 방향에서 잠깐만요. 공항 가는 방향인데? 진짜 공항인데? 진짜 공항인가 보다. 진짜. 저, 저, 어차피 뭐. 진짜 어디 가가 봐. 우리 진짜 어디. 저. 어 지금? 지금까지 다 왔어. 아니 우리 팀 아니에요? 오늘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아니 마카오 지금 어제 불구 오늘 떠내려. 아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방금을.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부터 여러분 베트남으로 가서 나머지 덤을 찾으시게 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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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네. 네. 3개를 드리고 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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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면. 하하하하. 다. 하하하하하. 5번에 data. 채. 헉. 조용히 해야 해. 하하하하. 이젠 아이에게. 실력들이 재밌 scared.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 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